가봅시다 일단은 얘부터 가볼까? 드루이드라 고기 진방 어? 아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저거랑... 아까 갈락사이트도 있었던 것 같고 태양석도 있었나? 방산우 아! 팔색석이었네 하나 둘 셋 됐어 그러면 아 다 들고 있으면 인벤 아까우니까 넣고 짠 짠 북동이라더니 여기야? 아 움직이네? 아 아 그 땅굴 파고 돌아다니는 친구 vom 아 아 그런 근데 걔 어떻게 잡는거지? 쟤가 꺼내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그 친구들 봅시다 그냥 드루이드라 이거다 윈드 오르간? 이게 뭐야? 이걸 어디서 구해? 아! 히드라 재단이 그거였어! 이런 씨 아 난 진짜 악기 그런줄 알고 나중에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 그걸 왜 설명을 그렇게 해놔? 심연의 짐승들만 들을 수 있는 악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식용 작업대 아 저러니까 헷갈리지 아 넓어 아 넓어 좀 기다릴까요? 그러면서 다른거 뭐 해야되는거 이제 보자 해양석 주계 어? 주계가 모자라? 아 멀리 있어가지고 정글 에메랄드? 이거? 아 미친 아 그게 보스 쏘아 히드라인 눈은 아마 이거 잡으면 줄거 같기도 하고 와 이건 상상도 못했네 아니 근데 그럼 확실히 잡을 수 있을 때 도전하는게 맞는거 같아 못 잡으면 또 난리잖아 그렇다고 세이브 로드하는건 너무 짜치고 일단 만들었어 한번 쓰면 사라지겠지? 당연히 나는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상태인가 장비 업그레이드랑 보스 소환되면 알겠습니다 어어? 잠깐만 코앞인데? 얘 머리 위에서 그냥 쓰면 되는거겠죠 이건? 달려가자 잠깐만 잠깐만 예 바로 아니야 형 형 형 좀만 기다려 거기서 형 나 가 내가 쫓아간다라는게 불가능한가? 아 진짜요? 그럼 이런데서도 돼요 지금? 이정도 거리? 오오 쩐다 잠시만요 그러면 좀 괜찮은 필드로 가서 너무 멀어졌는데? 웃고 있는 날과 웃음도 안나와 형 너무 멀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인간 인간 아닌가? 어쨌든 그러면 어차피 저 형아가 삥글 돌아서 올 거 아니야 또 여기를 지나가시겠지? 이 근처라도 미리 벌먹긴 하려고요 이 근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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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출되면서... 미친... 아, 그냥 부수네 이거. 어, 아닌가? 못 부숴나? 아, 진짜... 아, 미친... 어, 뭐야? 야, 내 요리 어디 갔... 아, 미친... 아, 미친...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아, 미친... 아, 미친... 피야, 빨리 차, 제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아, 미친... 물약을 안 들고 가냐... 바보야... 에이... 어쩔 수 없지... 다시 가야지 뭐... 까비... 흠흠흠... 어쩐지... 자리가 넉넉하더라... 흐흐흐흐... 저, 6번 고정하고, 이건... 됐고... 됐어... 잡는 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 못 잡을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이거 이렇게 되면 저는... 강화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갈락... 돈이랑 갈락... 자판기요? 자판기... 구했다기보다... 어딨는지 아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그냥...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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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태양석이야? 아... 뭐야... 아... 다 쓴 줄 알았네... 흠흠... 정글 에메랄드 들어간다고? 아니... 그것까진 못 넣겠는데... 흠흠... 흠... 내가 아무리... 도끼를 좋아해도... 그거는 못 넣겠는데... 아까워서... 아... 아... 잠깐만... 정글 에메랄드 또... 나가잖아... 흠...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이번에 꼭 잡아야되는데... 못잡으면은 조금 꼬이는데 이제... 흠... 하아... 저거 어디서 죽었죠? 아... 저거구나... 잘 안보여... 터치해... 지오 usu니... 하아... 할아버지 굴이구나 어? 아 더위 어 우리 형아 곧 오는데 빨리 안가면 또 아까처럼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아 제발 이 방향이 아니네 아 근데 일단 아이템 회수는 해야 되니까 뭐야 내가 뭐 얼마나 먹었다 이렇게 꽉 찼어 나 뭐 여기서 살림 차렸어? 어휴 씨 버릴 뻔 했다 어휴 씨 버릴 뻔 했다 저 잡다하게도 먹었네 씨 우리 형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아까 진짜 근데 멍청했던 게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보스 반지도 안 끼고 있었던 게 나는 좀 전에 했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같은 말이 되나 준비한다 해놓고 뭐야 우리 형 어디까지 갔어 또 야 저 형 행동망경 미쳤다 아니 아 맞아 나 북쪽에서 저 형 본 적 있어 이야 일단 부른 다음에 음 어디 갔는데 음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아 여기다 씨 조단 이쯤까지는 와야 부르지 부른 다음에 도핑부터 빠르게 하고 다 끝났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형 저 기다리는거 진짜 지루한데 언제 좀 예 그런거 같아요 아니 어차피 그리고 이거 아까 얘 잡은 다음에 있다가 바다 녀석 잡을 때는 탐지게 안 쓸거에요 왜냐면 이 주변 돌아다닐 때 숱하게 많이 봤거든 걔를 아 이거는 그냥 멈추지 말라는 소리지 그럼 안맞는거잖아 잠깐만 튀어 튀어떠떠떠떠떠떠 아까랑 똑같은 골은 절대 안된다 아깝다 아깝나 무조건 피를 4번 따야되는거구나 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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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형님 제발 아이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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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지막 와 저게 진짜 무섭다 아니 피 500만피가 그냥 한마디 죽으니까 잡았다 카트 뭔가 더하네 혹시 오케이 송 오브 더 우드 라는 도전과제가 따졌고 드루이드라의 반지 치피 12% 공격시 적을 중독시켜 적이 받는 치유를 아 아까 걔가 나한테 걸던 디버프 태양석광석은 너무 짜치는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앰버청크 도탄수리금 재밌겠네 그래도 이 비전수도사 세트 안나온게 어디있냐 싶긴 한데 17레벨이라고 아이템 레벨이 와 응? 기절이요? 물리피해 12% 어 아냐아냐 뼈 흉갑은 없었잖아 얘 어 다행이다 휴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아 기절 다 붙어있구나 하지만 알고 가는게 좋죠 아 뭐야 뼈 있었어? 아 있었구나 아닌데? 본신이 뭐야 하이이지 그치 적중시 3배의 피해를 입힐 확률이요? 뭐야 그게? 개재밋겠다 앰버청크 아 그냥 귀중한 아이템 어? 가타팔드 18원밖에 안되는데? 어디다 쓰는건가 본데? 아 이건 또 법사용이네 하아 슬프다 하아 슬프다 아까 그런거에 비하면 이거 너무 차이가 야 잠깐만 공격시 적을 중독시켜 적이 받는 치유를 75% 감소시킬 확률가 어쨌든 버프 성공하면 저렇게 되는거잖아요 75% 감소 근데 치유를 쓰는 몹이 이 게임이 얼마나 있다고 나한테만 손해지니까 개 무슬 보잖아 냉정하게 봤을때 이런 이씨 아니 누가보면 모든 몹이 자일하는줄 알겠어 뭐 다켓솔이야? 다켓솔이야? 슬프다 똥템만 먹어서 슬프다 하아 자 제가 이 게임하면서 태문이 정말 좋았던건 딱 한번인거 같아요 만루가지잡고 전멸 먹은거 아 게임초반에 그 전투독기 죽어가지고 진행 겁나 편하게 한것도 있긴하구나 아 그거요? 잘 안나오는거에요? 그것도? 세상에 하긴 그런건 또 모르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것들이 있겠지 상자에서 3.6%요? 3.6%면은 충분히 낮긴하네 제발 날 좀 놔줘 아 진짜 똘갱이들아 아 나 저 식물 너무 싫어 얘 이거 미친거 같애 죽인 다음에도 한참 동안 안 놔 어 방금 뭐가 지나갔는데? 방금 무슨 금빛 섬광이 지나갔는데? 뭐 미나토야? 갑자기 분위기 나루토 아 제우스 나 또 잡고싶다 아 제우스한테 좋은걸 못먹어본게 너무 한이에요 지금 아 제우스 잡아서 피규어라도 먹어야 되는데 열받는데 그래도 이거 나왔다 아까 내 지모의 대상 지농상자는 너무 짜치는데 야 그 기왕이면 보스템인데 보라색으로 해줘라 야 기분 나쁘다 아 보스템인데 파랑색인거 기분나빠 어 체력 10% 증가 아 오 개꿀 아니 보스 입장에서도 얼마나 서운하겠어 저거 아 탐색기가 아니죠 이거죠 아 아 여기서부터 못잡아 아 바다사파이어가 없어요 그럼 잠깐만 아니 근데 나는 에메랄드를 먹은게 이거랑 아 숲 돌아다니다가도 먹었구나 아 아닌데 이거는 크리스탈필드잖아 뭐지? 바다사파이어같은거는 어디서 먹는거임? 초원받아 사막에 껴서 나오는거라구요? 네 각지역의 아레나를 돌아서 그니까 그래서 아까 아레나에서 확정으로 두개를 준거죠 근데 저는 맵이 뒤죽박죽이여가지고 그니까 그래서 아까 아레나에서 확정으로 두개를 준거죠 그렇게 돼버린거죠 근데 심지어 내가 바다를 한참 놀았는데 나 아레나 한번도 발견한적이 없거든 그니까 아 그니까 바다에서 크리스탈필드에 필드 자체를 본적이 없어가지고 조졌네 아 거임 따라서 뭐 일단 찾아봐야겠죠 얘 하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알아요 서쪽에서 만난적이 있으니까 또 오므로스의 적수야 하아 왜 나는 만들때 마우스 휠을 조심하자 아 근데 누가 마우스 휠이 그렇게 됐을줄 알고 아니 나는 억울해 솔직히 아 난 진짜 억울해 내가 뭐 잘못한건 없었어 하씨 심지어 세션을 만든 나조차 심지어 세션을 만든 나조차 예상하지 못한 에이 쯧 저 태양석상자 좋은거 나올까? 열어볼까? 제발 제발 야 나 지금까지 운이 별로 없다 이거라도 좋은거 딴 태양석 쇠뇌 만들 수 있어 햇살 와 채굴 세트 맞췄어요 근데 8%가 더 높은거 아냐? 1940 25 올랐어 와 너무 좋다 왜 이렇게 착잡하지 이게 게임인가? 어? 근데 지금까지 제법 많이 깠는데 확률이 극악이라는 소리네요 저 지금까지 지놈을 버리지 웬만하면 버리진 않았었는데 이거 드루이드라 반지였으면 나 울었다 지금 물론 안나오겠지만 그런거 아 하 아니 오늘 아침만 먹고 지금 밥도 안먹은 채로 내가 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좋은거 좀 줘봐 제발 아 아 최소한 와 나도 이런템을 써보는구나 하는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놈들아 아무것도 안나오면 아무것도 안나오면 내가 좀 슬프잖아 아 내가 지금 게임 대충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솔직히 억울해 아니 서운해 반지 갈아버릴 뻔했네 이씨 먹은게 없잖아요 전 수발템을 먹은게 없잖아 먹었어요 뿌듯한데 아 아 저 꽤 많이 모았는데 근데 레시피가 없던데 이런거 이런거 꽤 많이 모았는데 뭔가 근데 레시피가 없음 아 아 상인이요? 아 그 달력 그런건가? 달력 놓으면 상인 온다고 하던데 메시지에 지난번에 써있었어 든든한 고기 와우 개높아 이거 또 보스와 붙였어야겠다 그냥은 못쓰겠다 아까워서 치명타 확률은 못참지 아 아 맞다 저 해야될거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나 연금술 저걸 아직도 안만들었어 두번째 연금술 상위 이건가? 이거다 아 아씨 독성 슬라임이라고? 하아 몇개 없는데 불공 일곱개밖에 못 만든다 일곱개밖에 못 만든다 슬라임을 내가 인공적으로 키울 수가 있나? 혹시 슬라임 점액 깔아놓으면 슬라임들이 생겨나요 혹시? 아닌가 그건 좀 에반가 아 맞아요? 감사 미친 독성 하나도 없어 아 여기 적혀있네 아 어? 그럼 잠시만 아 목걸이구나 어어 착각했네 XT 뭐야 이것도 목걸이네? 왜이렇게 스파이들이 있어 어 나 모래반지 두 개네? 버려 버려 아 뼈반지는 저거 해야지 평소엔 뼈반지 껴야지 나무가씨도 두개였구나 아 약국하나 더있네 맞다 아까 자판기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판기라 자판기 지금 게임이 되게 바빠 할게 진짜 많아 정신 차리고 보면은 지금도 게임 켠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참 지났어 어라? 방금 발사됐는데 여기 왔냐? 야 니네 여기 왜 자꾸 오는데 야 아씨 귀엽네 계속 와봐 어어 안온다 안온다 간본다 쟤 이약 모이고 안오는거 귀엽네 이약 모이고 안오는거 귀엽네 야 이쯤되면 그냥 토크 목걸이를 강화해서 쓰는게 맞지 아니 업그레서 쓰는게 맞지않을까? 갈락 이약 모이고 안오는거 귀엽게 이약 모이고 안오는거 귀엽네 이약 모이고 안오는거 귀엽네 그는 마지막으로 아 태양섭 아 태양섭 계속 걸리네 슬프구만 어? 잠깐만 이것도 강화를 좀 해주면 어어? 아 이거 애초에 템레비 13이야? 미친 개농다 아 맞다 갈락도 적어야 되는구나 얘도 이거지? 조졌다 이거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야겠는데? 조졌다 으음? 탈락이 안 Welsh 바로 태양성 2부에서 계속 됩니다. 미안해 얘들아 밥은 나중에 줄게 지금 형아 바쁘다 버려 이거 이것도 버려 태양석 갈락 어쨌든 지금 갈락쪽으로 가서 이거 맞지 아! 아닌가? 잠깐만 5번 이렇게만 해놔도 되는구나 그죠? 그치 요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갈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됐고 온 김에 아 야 슬라임 다 필요없어 슬라임 슬라임 내려와 진짜 난 전멸 없었으면 이 게임 어떻게 했을까? 이 정도로 재미 붙이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게 다 전멸님의 은총 덕분에 제가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놀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반 넣고 가자 그치 아니 근데 이럴거면 저쪽에다가도 아닌가 하나 정도는 좀 원시 고대 느낌 가도 괜찮겠지? 또 그 맛이 있으니까 흥 diapers 총 연규 한테 삼각 획블러 천사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 블럭 어떤 블럭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블록으로 하는게 가장 좋을까? 그냥 크리스탈 하자 잘 안 깨지게 웬만한 충격으로는 저희 뱃어라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독성 슬라임에 스폰 된다 이거죠. 갓게임이다 진짜. 샥 들어가서 잡고 샥 그러면 되겠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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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먹을 거 다 먹어가는데? 슬슬 먹을 거 다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갈락이구나 태양석이 15개 많이들 들어가네 개일했어 저건 그냥 쓰긴 아까우니까 일단 냅두고 그러면 바닷쪽으로 나가볼게요 그거 찾아야 되니까